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병을 가리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요원을 파견할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 행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또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무인기에 평양 상공 침투가 자작극일 가능성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